바삭바삭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라이브 오셔도 좋지 어! 시작합니다 안녕 아니 라반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약간 까먹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약간 혼자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건데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 스트릿 우먼 파이터 마지막 3방송 파이널 촬영을 마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말 되게 멋들어지게 입어라고 하셔가지고 귀걸이 이렇게 빠져빠져 골드 골드 목걸이 이렇게 하고 갔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니 유리랑 예나도 같이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촬영하는 걸 거의 촬영하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오늘 방청으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분들도 오시고 레이미팅이랑 원트팀 다 오고 있고 프라우드몬팀 마이즈엑스팀 다 한 달에 있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재밌었고 카메라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댄서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그 콘서트 콘서트를 같이 투어를 막 몰아가지고 아쉽다고 말씀드렸어요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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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얼른 종료를 해야겠어요 어머! 저기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예요 저기가 가장 싸요 여기 주유소가 가격이 괜찮아요 너무 웃겨 굿라인입니다 굿라인 하트 뱅뱅 안녕 어떻게 껐더라? 어떻게 껐더라? 어떻게 뱅뱅? 어떻게 뱅뱅? 어떻게 뱅뱅? 어떻게 뱅뱅? 어떻게 뱅뱅?